프레 명곡! 아... 오늘의 아티스트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곡 판정단 여러분이 자리를 꽉 채우면서 이분들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아티스트는 한국 록밴드 최초로 뭐 미국, 폴란드 등등 해외 대표 록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록밴드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노래로 때로는 거침없는 포효로 우리 안의 열정을 깨우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오늘의 아티스트 와이비입니다 우리 안의 열정을 깨우는 우리 안의 열정을 깨우는 우리 안의 열정을 깨우는 우리 안의 열정을 깨우는 이iantly 島ntj 세상을 자유롭게 낳을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워 워워